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KNW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과연 KNW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KNW의 주가 상승에 더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. 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. KNW 자체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재평가 받고 있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KNW를 오늘도 상승부를 켜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정말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KNW입니다. KNW라고 하니까 좀 낯이 익습니다. KNW 제가 그때도 KMW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죠? 라고 김민수 대표님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KNW 그 뒤로 11월 중순 정도였을 거예요. 그때 한번 알려주시고 대한주로 알려주셨죠. 그 뒤로 잘 가네요? 잘 가겠죠. 잘 가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. 내가 소개했으니까 잘 간다 이런 건가요? 네, 아닙니다. KM이 아니라 KNW라는 쪽에, 그냥 바로 저 하면 됩니까? 네, 소개해 주시면 돼요. 일단 2차전지 쪽 요즘 별로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좀 가려진 종목들이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. 그와 함께 아마 오늘은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또 불을 뿜겠죠. 그동안 많이 정체를 받고 성장주 관점 쪽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오늘은 좀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일단 KNW를 바라볼 때 일단 자동차 부품 소재였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전자 부품 소재 쪽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. 그중에서 다른 부분보다 이제 인수했던 회사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로우린 코리아죠. 이게 과거에는 솔베이 코리아 온산 사업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변화가 나오고 또 하나 GI 메트리얼스라고 하는 자동차 시트 부품 관련된 회사를 합병하고 하다 보니까 덩치를 약간 키우고 거기다가 어떤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솔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0% 가까이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앞으로 변화와 또 어제 보니까 IPO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솔베이 코리아를 IPO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, 특히 회사 매출 구조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쪽에서 불소 관련된 F2 가스라든가 또 이제 육불화 황산이죠. 또 후선과 비슷한 쪽에 또 연결이 가고 있고요. 또 불소계 관련된 쪽의 소재가 2차전지 전액 핵심 첨가제로 들어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쪽은 천보가 하는 일과 거의 유사하게 어떤 비슷한 전액 첨가제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만약에 전구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과 함께 성장세에 대해서 강하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상황들이고요. 기관이 참 좋아하네요.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더 눈길이 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KNW가 이러면서 어제 10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뭐 고가를 찍었을 때는 17%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빠지긴 했어도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자,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.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KNW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 쪽이 이제 상당히 좀 버그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시트 관련 쪽이다라고는 하지만 그쪽보다는 아마 미래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3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이 241억으로 해서 작년보다 44%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억 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분기 그러니까 올해 누적으로 봐서도 매출이 723억, 17%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 20억,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그 플루오린 코리아 때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플루오린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마 2023년 정도에 아마 지금 상장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 어저께 좀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좋지는 하지만 원래 하고 있었던 자동차 시트 관련 부분도 아마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방산업이 이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,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로 해서 글로벌적으로 보면 한 20% 정도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내년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아마 차량 생산량도 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시트 공급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KNW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자동차 시트 부품 소재 관련된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또 사업도 다하고 있고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관련된 회사의 상장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